신동엽 부친 하늘의 별이 되다. 신동엽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동엽 아버님의 소천에 진심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신동엽 유배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신동엽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동엽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에 위치한 한교 기독교 장르의 경복교회 출신 교인이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고, 방송인 신동엽이 가남투병 끝에 돌아가신 생전의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동엽은 지난 2011년 12월 18일 기독교 IPTV 김종철의 잉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100% 어머니의 기도둑뿐이라며, 어머니의 돌아가실 때의 유언은 딱 하나였다.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진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유언이로 남기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고 덧붙였죠. 신동엽은 어머니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5년을 더 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항암치료를 계속 받다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기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식구들이 회의를 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며, 약도 다 집에 놔두고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병세가 호전되어서 5년을 더 사셨다고 밝혔죠. 원래 제가 잘 안 믿는 성격이에요. 교회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성격인데, 그때 몇 년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 삶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인 신동엽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에 위치한 경복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동엽은 어릴 때부터 다녀서 전 교인의 얼굴을 다 안다며, 그리처니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 아이의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미소를 지었죠. 신동엽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동엽은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눈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배하신 일이라고 결국 느낄 수밖에 없게 하실 때다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낀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신동엽은 기도 제목으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며 모든 화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제발 욕심을 많이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와중에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마음적으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동엽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겸 MC입니다. 1971년 2월 17일 생으로 51세이며 고향은 충청북도 제천시입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선혜훈 PD, 딸 신지호, 아들 신규환이 있습니다. 1990년 영국 배우로 코리어를 시작,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방송기에 데뷔했죠. 이성미 신동엽의 관계, 크리스찬 이성미 신동엽의 은인, 성미 누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동엽을 위해 병원비를 모아주었던 성미, 누나랑 결혼을 할까? 2020년 6월 이성미는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했습니다. 이성미가 서울예대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고 개그를 치는 신동엽을 눈여겨보았다가 막 개국한 SBS 인원국에서 재미있는 친구 없냐고 이성미에게 묻자 바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 이성미를 반하게 한 개그는 지상파방송 불가급, 색드립이라 방송 접는 날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신동엽은 영상을 통해 비디오스타에 출연했는데요. 그는 성미 누나가 저를 개그맨으로 뽑아주셨다. 학교 축제 현장에서 저를 보고 연락해 주셨다. 성미 누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돌이켰죠. 그러면서 누나가 항상 저를 챙겨주고 어머니가 간암 투병 중이셨을 때 병원비 모아주신 것도 기억하고 있고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은 누나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누나랑 결혼을 할까? 진지하게 잠깐 고민했었는데 받는 사람 심정을 생각해서 철회했다면서 웃음을 잔해했죠. 이성미는 전혀 못 느꼈다. 워낙 어린 후배고 워낙 잘하는 친구여서 정말 눈에 확 들어왔었다. 저 친구는 대성하겠구나. 개그맨 아니면 다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무대에서 빛이 난 친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엽은 누나가 저에게 준 사랑 잘 간직하고 내리사랑으로 베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성미는 신동엽을 보자마자 너무 눈에 들어올 정도로 무대에서 빛이 났던 친구였다고 돌이켰죠. 이성미는 당시 60세 후배 신동엽은 이성미보다 11살 어린 49살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성미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주병진, 정재환, 신동엽 중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자아냈죠. 이날 이성미는 11살 연하의 신동엽이 후보에 들자 동엽이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탈락이라고 선을 그었죠. 참고로 2020년대 현재 그의 넘버원 캐릭터는 색트립의 제왕이지만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직후 레일맨이라는 코너에서 주연을 맡아 안녕하시렵니까 라는 유행어를 히트시켰죠. 신동엽은 두 눈 사이가 좁은 외모인데요. 한편 좁은 미간의 경우는 2010년대에 와서도 자신이 앞트임을 하면 눈이 하나가 된다는 등 개그 소재로 쭉 쓰고 있고 아예 얼굴에서 눈코입이 한가운데 모두 모여있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편이죠. 김구라의 말에 의하면 현재 예능 MC와 편얼들을 먹여살리는 장본인이다. 신동엽의 전성기 때 방송국에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몸값을 한껏 올려놨고 지금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몸값이 책정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천만원도 받는 사람이 드물던 시절 마의 벽이라고 일컬어진 5천만원의 벽을 깨버린 MC였다. 후에 자신이 세운 기록인 5천만원의 벽을 깨고 최초 1억을 받는 예능계 MC가 되어버렸다. 그 여파로 시들시들해진 인기를 가진 개그맨들이 많이 예능계 MC 쪽으로 가버렸다. 신동엽 부친상 아버지 어머니의 너무 그립다 편지 부친상 신동엽이 기억한 아버지 청각장애 형위의 전근간 대단한 분 개그맨 신동엽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31일 소속사 SM CNC에 따르면 신동엽 아버지는 이날 오전 향년 88세를 일기로 소천했는데요. 소속사는 신동엽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한다며 가족들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습니다. 신동엽은 삼남 일녀중 막내이며 어머니는 1995년 소천했습니다. 신동엽은 그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바 있죠. 신동엽은 지난 2020년 MBN 예능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에 출연해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첩에 최근 들어 여보 너무 그리워라는 편지를 써놓았던 것을 봤다면서 눈씨를 불켰죠. 이 편지는 신동엽 아내가 어머니 사진첩을 보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동엽은 부모님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20에서 30년 후에 보면 사진찍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엽은 지난해 KBS ETV 예능 프로의 명곡에서는 아버지가 87세다. 암수술하고 요양병원에 계신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째 만나 뵙지 못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여 안타깝음을 줬습니다. 신동엽은 또 지난 2011년 방송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는 큰형이 농아학교에 들어간 후 농아학교에 자진 지원하셨다. 이후 큰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직하다 졸업 후 일반 학교로 옮기셨다고 했죠. 신동엽은 형이 청각장애가 있어 아버지가 농아학교 선생님을 했고 누나도 특수교육과 전공을 했다고 가족사를 공개했습니다. 신동엽 결혼 신랑 신동엽 저와 결혼해 주시렵니까? 개그맨 신동엽과 선혜윤 MBCPD가 2006년 5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500여 학위계 축복 속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탤런트 안지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혼식은 송창희 전 MBC 예능 프로 PD의 주례로 진행됐습니다. 축가는 신동엽이 대표로 있는 TY 엔터의 임직원과 유재석, 노웅철 등 소속 연예인들이 불렀죠. 신동엽은 결혼식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나무 심을 때 비오면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 우리도 대지를 적신 촉촉한 빛처럼 촉촉하게 예쁘게 사랑 갖고 가며 살고 싶다는 소검을 밝혔는데요. 이날 결혼식에는 이병헌, 이오리, 김곤모, 차태현, 이성진, 남이석, 김용만, 이역재, 김한석 등을 비롯한 하객 15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다른 연예인들의 결혼식과는 달리 차분한 결혼식을 원하는 양가 어른들의 뜻에 따라 별도의 이벤트 없이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신동엽 선희윤 부부는 결혼식과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신동엽님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